이거는 니 그 차량 차에서 하도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태블릿 보니까 요렇게 태블릿 볼 수 있도록 촬영용 가치대 야 어떻게 생겼는지 요렇게 생겼어요 차에 아빠 뒷좌석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규현이가 거기다가 요거 태블릿 딱 끼워가지고 동영상 볼 수 있고 아 찢찢찢찢찢찢아 되어있는데 왜 찢고 난리야 요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준단 말이야 이때 이제 갖고 가서 이거 차에 설치할게요 이렇게